하늘은 쾌청해졌지만 공기는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대구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1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보시면 서부지역, 예천과 김천, 고령 모두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중부지역 의성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부지역의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9도, 청송 영하 13도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와 함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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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